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로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카드 마술을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카드 한 장을 보여드리고 그 카드를 제가 찾겠습니다. 아무 카드나 여러분들에게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카드를 잘 기억해 주세요. 그리고 이 카드를 섞겠습니다. 카드를 섞었습니다.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한 장의 카드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. 다섯 장만 빼보겠습니다. 이렇게 다섯 장을 뺐습니다. 이 다섯 장에서 카드 한 장을 없애겠습니다. 카드 한 장이 사라졌습니다. 한 장을 더 빼보겠습니다. 세 장이 남았습니다. 한 장을 더 빼겠습니다. 두 장이 남았습니다. 한 장을 더 없애겠습니다. 한 장이 남았습니다. 한 장이 남았습니다. 두 번째 카드 마술을 시작하겠습니다. 두 번째 카드 마술을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. 이 카드 중에서 한 장이 남았습니다. 이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빼서 여러분들에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카드를 기억해 주십시오. 다시 한 장의 카드에 넣습니다.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카드 한 장이 저는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. 악마의 힘을 빌려서 그 카드를 찾아보겠습니다. 카드를 다시 깍속에 넣겠습니다. 제가 마술을 걸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그 한 장의 카드가 딱 위로 올라올 겁니다. 이 카드가 맞습니까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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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